자기 오늘 오전 알바 면접이라고 했던가? 어 11시까지 오라고 했으니까 지금쯤 오고 있겠네 아 괜찮은 애로 들어와야 할 텐데 이렇게 갑자기 펑크날 줄 누가 알았겠어 나도 걔가 그렇게 나갈 줄은 몰랐지 당신이랑 장모님이 고생했지 뭐 고생은 무슨 이번에는 심사숙고해서 뽑아 진짜 괜찮아 보이는 애들로만 뽑아야 해? 알겠지? 알았어 걱정하지마 몇 살이라고 했더라? 22살? 대학생이라고 하던데 편의점 알바 경력도 있고 해서 한 번 보고 괜찮으면 바로 뽑으려고 시간만 괜찮았음 나도 같이 보는 건데 이따가 면접 보고 나서 알려줘 알았어 보고 나서 바로 말해줄게 어때? 괜찮아? 응 일도 오래 할 것 같아 보이고 집도 가깝고 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 바로 나오라고 했어? 어 그러려고 빨리 구해줘서 다행이다 나는 또 혹시나 별로면 자기랑 장모님이 또 고생해야 하는데 어떡하지? 이러고 있었는데 다행이다 괜찮은 애여서 그럼 당신 이제 집으로 오는 거지? 어 물류 들어온 거 검수만 하고 바로 올라갈게 알았어 그럼 점심 준비해놓을게 일은 어때? 어려운 건 없지? 네 손님도 별로 없고 해봤던 일이라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 우리는 단골 위주 장사라서 오시는 손님들마다 인사 잘하고 친절하게 응대해드려야 해 알겠지? 네 점장님 알겠습니다 아 저 근데 혹시 아침에 팩이 나오는 거 집에 가져가도 되나요? 응? 팩이? 네 부모님이랑 떨어져 살다 보니 귀찮아서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팩이 나온 거 찍고 먹을 수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밥은 거르고 다니면 안 되지 그래 그래 먹어 대신 팩이 잘 처리하고 먹어야 한다 알겠지? 감사합니다 점장님 그래 수고하고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 혹시 지금 병원에 좀 가도 될까요? 응? 갑자기? 어디가 어떻게 안 좋길래 그래 나도 지금 가기는 좀 곤란한데 속도 좀 메스거리고 배도 조금 아픈 것 같고 갑자기 이래서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요 혹시 버틸 수 있으면 조금만 기다려줄래? 네 점장님 조금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일 마무리 되는 대로 바로 갈 테니까 조금만 버티고 있어 알겠지? 네 몸은 좀 괜찮고? 어디가 아팠던 거래? 점장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? 응? 갑자기? 무슨 이야기? 무슨 이야기인데? 무슨 이야기인데? 저희 부모님한테는 당연히 못 털어놓는 이야기고 학교도 얼마 안 다니다가 휴학해서 제대로 이야기 털어놓을 사람도 없어서 대체 뭐길래 그래 그렇게 심각한 거야? 네 정말 죄송하지만 잠시만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? 그래 나도 당황스럽지만 들어줄게 저 고향 떠나 여기로 내려와서 사귄 남자친구가 하나 있어요 사귄 지는 2년 됐고 동거한 지는 거의 6개월 정도 됐고요 뭐? 너 혼자 산다고 하지 않았어? 끼니도 거른다면서? 그래서 팩이 나오는 건 다 네가 가져가고 그랬었잖아 사실 다 남자친구 먹이려고 그랬던 거였어요 남자친구는 정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월세도 겨우 제가 내고 야 그런 사람한테 네 청춘을 바치기엔 네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 안 들어? 네가 이러고 살고 있는 거 너희 부모님이 아시면 억장이 무너지시겠다 네 저도 알아요 이렇게 살면 저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 그런데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야 그건? 그냥 헤어지고 네 남자친구 집에서 내쫓아버려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 저 임신이래요 6주 됐고요 어?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서 남자친구한테 이야기했는데 처음에는 안 믿길래 초음파 사진 보여주니까 지우자고 그래서 이거 완전 미친 새끼 아니야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는데? 저는 낳고 싶다고 했는데 남자친구 입장이 너무 완강해서요 야 낳긴 뭘 낳아 완전히 미쳐가지고 내가 너를 안 지는 얼마 안 됐다만 사회 선배로서 충고 한마디 할게 너 그 애기 낳으면 후회한다 점장님 그래서 말인데 혹시 백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? 응? 지우는 데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든대요 근데 저 월급도 다 써버리는 바람에 지금 백만 원이 없어서 혹시 조금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? 저 민증 사본이랑 주민등록증 초본도 다 점장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절대 안 도망가니까 저 한 번만 믿어주시면 안 돼요? 알았어 오늘 저녁에 백만 원 보내줄게 너 믿고 보내주는 거야 알았냐? 정말 감사합니다 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할게요 됐어 인마 지금처럼만 해 나중에 돈 보내줄 테니까 통장 확인하고 알았지?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너 전화 받아 안 받아? 받으라고 이지영 왜 자꾸 귀찮게 전화하고 그러세요? 너 이게 뭐 하자는 거야? 내가 아직도 기가 차고 손이 떨려서 말이 안 나온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? 두 번 세 번 여러 번 말 반복하게 만드는 건데 그걸 지금 네가 하고 있네 다시 한 번 물을게 이게 뭐 하는 짓이지? 너 월급날 아니었는데도 내가 사비로 백만 원 보내줬고 너 혹시라도 힘들까 봐 내가 일주일 동안 일도 빼줬고 난 너한테 이런 문자를 받을 만큼 없을 짓을 한 게 없는데 네가 대체 뭐 때문에 소송을 걸었는지 난 당최 이해를 못 하겠거든? 읽고 씹지 말고 오늘 일 빠진 거 그리고 이 문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문자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일 빠진 건 이제 더 이상 볼 일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찐 거고요 불만 있으시면 찾아오셔도 돼요 어차피 주민등록 초본에 있는 주소 그리고 민증에 찍힌 주소에 아무도 안 살고 있으니까 뭐라고? 그거 옛날 주소예요 지금 살고 있는 주소 아니라고 있잖아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착하게 살면 뭐 된다고 저도 긴 말하는 거 싫어해요 그냥 법정에서 봬요 너 진짜 제대로 미친년이구나 아니다 내가 미친놈이지 너 같은 거 채용하고 네 말에 속아 돈을 빌려준 내가 정신병자다 그래 법정에서 보자 사모님께도 말씀드려봐요 무슨 반응이실지 궁금하네요 사장이 알바생을 강간해서 임신을 하게 만들었고 낙태를 종용했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실지 너무 기대돼요 너 그 입 안 닥쳐? 니가 뭔데 내 마누라를 함부로 입에 올려? 네네 세계의 사랑 납시였네요 저는 이만 차단할게요 법정에서 봬요 여보, 이게 뭐게? 응? 임신 테스트기? 초음파 사진? 당신 임신했어? 드디어 우리가 결혼 2년 만에 첫 애를 가지게 됐어 어때?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애를 가진 소감이? 너무 좋네 축하해 반응이 왜 그래? 지금 그 반응 전혀 좋고 기쁘다는 반응이 아닌데 축하한다는 반응도 아니고 아, 좀 얼떨떨해서 그래 내가 아빠가 되다니 에선 말이야 당신 요새 좀 이상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별 반응도 없고 계속 전화기만 붙들고 있고 가게도 요새 잘 안 나가고 밖에 나가면 새벽에 들어오는 건 기본해 완전 얼빠진 사람처럼 굴고 있는 거 알아? 특히 그 오전에 일했던 여자애 나가고 나서부터 그런 것 같아 내가 그랬나? 어,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? 무슨 일인데? 말을 해줘야 알 거 아니야 아니야, 무슨 일 없어 정말이야? 그 말을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? 응, 내가 지금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? 일단 알았어 조금 이따가 연락할게 당신, 이거 뭐야? 동장 뒤졌어? 지금 그게 중요해? 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냐고?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제발, 제발 진정해 지금 진정이 되게 생겼어? 그 여자애랑 뭐 있었구나, 당신? 그런 거 아니라고, 제발 좀! 듣고 싶은 생각 없어 우선 집에 가 있어 나도 저녁에 집에 들어갈 테니 얼굴 보고 이야기해 당신 이럴 것 같아서 내 선에서 해결하려고 한 건데 알게 됐으니까 그냥 이야기할게 진정하고 제발 집에서 기다려주라 내가 처음부터 찬찬히 다 설명할 테니까 자네, 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?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단단히 잘못 봤어 정모님, 집사람한테 무슨 말을 들으신 건지 대충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 정말 결백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한 점 없이 장모님이랑 소라한테 부끄러울 짓 한 적 없습니다 그럼 자네 왜 변호사를 선임해? 분명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? 자네가 정말 당당하다면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을 좀 해보게 처음부터 말하지 못했던 거 네, 맞습니다 자기랑 동거하던 남자친구의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를 지우길 원해서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그게 이렇게까지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일이 있었으면 바로바로 이야기를 했어야지 이 큰일을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 에휴, 대충 사정은 알겠고 내가 소라한테 이야기할 테니 자네는 우선 집에 가서 소라한테 자초지중 제대로 설명하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장모님 엄마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 당신 정말 바보야? 미안,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말을 안 했던 건데 그리고 난 정말 결백해서 그냥 내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어 일 키우고 싶지 않았다고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은 그 여자애가 본인 임신했는데 경혼에 가야 할 것 같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당신은 돈을 빌려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소장이 날아왔다 이거 아니야? 맞아 그리고 그 여자애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고 있는 거고 그치? 응, 맞아 그럼 무고죄로 엮고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그게 힘들다고 하네 어쨌든 내가 돈을 송금한 내역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걔 아직 임신 중이라고 하니 나중에 출산하면 친자 확인하려고 검사해놓은 상태야 별 미친년이 다 꼬여서 그게 무슨 꼴이야 정말 미안해 미안해 여보 정말 그 애랑 다른 짓 한 거 아니지? 그런 거 아니라니까 하늘에 맹세할 수 있어 우선 알았어 나도 방법 찾아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고마워 내 이야기 믿어줘서 드디어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네요 윤서방 고생했어 얼른 밝혀보게 저 겁대가리 없는 어린 년이 어른들을 잘못 건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려줘야지 네 장모님 그런데 충격 좀 받으실 거예요 전혀 예상 못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저도 결과 보고 개거품 물고 쓰러지려다가 겨우 멘탈 잡고 쓰는 거라서요 뭐? 어떻게 나왔길래 그래? 저 아니 저게 뭐야 무정자증? 그러니까 윤서방 자네가 정자가 없다는 건가? 이럴 수가 마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지? 나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어떡하냐 너 나 잡아서 한 건 해보려고 했는데 제대로 망해버렸네 그치? 미치광이 꽃뱀 년아 된장인지 똥인지 찍어 먹어보고 덤벼들었어야지 도네 눈이 멀어서 그렇게 앞뒤도 안 가리고 미친 개처럼 달려들면 어떡해? 그러니까 이 짝이 나지 안 그래? 결과 조작한 거죠 자기는 아무 죄 없다고 선고받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당신 마누라 임신했다면서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? 응 나도 조작이었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그게 궁금하네 내가 무정자증인데 검사 결과도 정말 정확하다는데 왜 내 마누라는 임신이 된 건지 정말 궁금하다 이제 나한테 아무 잘못 없다는 증거는 확실해졌으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네 그, 그게 저, 그러니까 설아야 아니지?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지? 내가 잘못했어 그냥 잠깐 실수한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정말이야 내가 이 일에 휘말리지 않았더라면 친자 확인 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면 난 그대로 누구 애인지도 모를 아이를 내 아이인 것처럼 키우고 있었겠네?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지우라면 지울게 응? 너는 생명이 글자인 줄 알아? 만들고 싶다 하면 만들어지고 지우고 싶다 하면 지워지게? 그래 속여먹을 땐 참 좋았을 거다 이렇게 될 줄 몰랐겠지 그치? 아니, 윤서방 내가 다 자식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런 걸세 우리 설아 용서해주면 안 되겠나 내가 평생 사죄하며 살겠네 아니요 장모님이 무슨 죄가 있으시겠습니까 다른 남자랑 잠자리하고 다른 남자에 가져놓고 그걸 죄이라고 속이려 했던 우리 설아가 잘못이죠 그리고 사람 하나 쾅 물어서 돈 제대로 뜯어내려 했던 저 꽃배면도 마찬가지고 자, 그럼 검사 결과도 나왔겠다 이제 판결도 뒤집고 이 결과를 이혼 소송까지 걸면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거 맞지? 잠시만 이혼이라니? 말 그대로야 내가 무슨 자원봉사자야? 다른 남자에 가진 여자랑 평생을 살 부비면서 같이 살게? 윤서방 이혼이라니 아니, 그건 평생 꼬리표로 따라다닐 텐데 그냥 한 번만 눈 딱 감아주면 안 되겠나? 무슨 개소리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 다른 남자랑 사랑을 나눈 여자랑 아무렇지도 않게 지낼 수 있을 정도로 비위가 좋지는 않아서요 죄송하지만 따님 데리고 평생 제 눈앞에서 사라져 주셨음 원이 없겠네요 지용아 이제 너는 정신적 피해보상 비용 좀 두둑히 내야겠다 기대해도 좋을 거야 저기, 점장님! 그리고 곧 이혼서류에 도장찍으로 갈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내 할 말은 여기까지야 2년 만에 첫 임신을 한 줄 알았던 아내의 뱃속에는 제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가 있었고 무정자증이라는 결과를 입증한 뒤 재판 결과는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알바생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고 알바생을 무고째로 고소해서 그 꽃뱀은 죄질이 안 좋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놈 아이를 임신한 아내에게도 위자료를 두둑하게 받아낼 수 있었죠 힘들었던 시간에 보상이라도 받듯 저희 편의점은 매출이 껑충 뛰어 다른 곳에도 지점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생했던 시간이 쉽게 잊혀지지는 않겠지만 그 시간을 잊을 수 있게끔 더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후 sozusag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